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진의 기부금은 또 역시 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되자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 활동의 길이 열린 건데 옛 친문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명계에서는 떨떠름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진짜 꿈만 같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딱 그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꿈만 같습니다. 상대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최선을 다하는 게 존중을 하는 거고 상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또 한국 태권도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쓰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동안의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고 보고 앞서서 어제 태준이가 너무 잘해줘서 또 좋은 말을 또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힘을 탄력을 받아서 또 잘한 것 같아요. 뉴스와이드 오늘도 올림픽 예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승전 보죠. 메달 숫자 13개입니다. 정리 좀 해보죠. 반면에 보시면 우리나라 메달 순위가 지금 6위예요. 금이 13시고 은 8, 동 7에서 총 28개 메달 6위. 그 앞에가 영국이 있고 뒤에가 일본이 있습니다. 앞에 미국하고 중국은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6위에 지금 올라 있다는 거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금 13개는요. 이게 타이 기록이에요. 타이 지금. 이게 지금 사실 13개인데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다가 되는데 일단 런던올림픽, 베이징올림픽 각각 금 기준으로 보면 13개. 같습니다. 당초에 5개가 목표였는데 뭐 훌쩍 쪄엄어서 거의 3배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 목표치보다. 자, 그러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아니, 5개라더니 13개는 뭐 좋긴 한데 빗나가도 너무 빗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대한체육회장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표 수치는 그냥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인위적으로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데이터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금메달 5개를 이미 예측을 했고. 영국의 슈퍼컴퓨터는 금메달을 5개 했다고 18등 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예측치를 뛰어넘는 기량을 한두 선수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보여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5개 정도 봤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예측했다. 슈퍼컴퓨터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석 통해서 5개로 나왔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 과학적 예측을 뛰어넘어서 너무 잘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과학은 금메달 5개로 예측하고 또 다른 컴퓨터, 슈퍼컴퓨터는 금메달 9개로 예측을 하고 또 다른 컴퓨터는 금메달 10개를 예측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과학을 다루기 위해서 컴퓨터나 이런 AI를 활용할 때 좀 좋은 AI나 컴퓨터를 사용해 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능이 지금 떨어진 거 쓰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리는 게 조금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스포츠리어 스티로 ATD를 얘기를 했는데요. CNN도 분석을 했고 유럽의 언론들도 분석했거든요. 미국 언론에서는 최대 금메달 10개를 예측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체육회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언론의 관심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저도 물론 인정하는데 금메달 2개 정도 차이 날 수 있죠. 전망이 언제나 맞을 수는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예측했다고 했으니까 예측한 데이터, 예측한 우리는 이렇게 예측했다고 공개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사격과 양궁과 펜싱에서 금메달을 예상했거든요.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가 나왔는데 사격은 전혀 메달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두 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무려 6개의 메달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 어떤 과학인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메달 나온 게 총, 칼, 활, 태권도. 발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태권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골고루 나왔어요. 태권도 얘기해보죠. 우선 태권도에서는 금 2개입니다. 물론 더 남았어요. 그런데 남자 58kg급에서는 처음으로 메달을 땄다고 했고요. 여자 태권도 57kg, 이거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이건 16년 만이에요. 특히 김유진 선수는 랭킹 1위, 1위, 4위, 5위를 차례대로 격파하고 와서 결국 금까지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금이 나온 겁니까? 또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이었죠. 태권도가 2000년 시즈니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중모로 채택이 됐고요. 올림픽 초기까지는 우리가 절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은 태권도 8채급 중에서 다 들어오지 말아라. 내 채급만 뛰어라. 제안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견제가 심했죠. 그런데 태권도의 1960년대 이후서부터 태권도의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해 나가니까 글로벌, 태권도의 글로벌화가 수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태권도가 다 돼. 그래서 올림픽까지 정식 중모로 채택될 수 있었었죠. 그런데 전 세계 태권도의 글로벌화를 진행하면서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은 우리가 다 가지고 온다는 것. 상당히 모순적이죠. 글로벌화라는 게 전력의 평주나 실력의 평주나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신체 조건이 더 좋은 유망주들이 태권도를 우리 지도자들한테 배우니까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네 체급 중에 지난 직전 대회인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노골되었는데 이번에 연 이틀 금메달 소식을 가져다 준 태권도 선수단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태권도가 남녀 네 체급이 총 8체급이에요. 그러니까 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네 체급만 나갈 수 있게 제한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만 제한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실력이 뛰어난다는 얘기이겠죠. 그러면 이거 생각나는 게 태권도 종주군이니까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좀 제안을 하자. 알겠습니다. 그럼 유도의 종주군은 일본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럼 유도에서 일본도 제안받고 있습니까? 1964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유도가 정식 중모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강세도 점점 약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종주국이라고 지금 특별히 핸디캡을 줘야 될 사항은 아니죠. 만약에 10년 뒤, 20년 뒤에 태권도의 글로벌화가 점차 심화가 되면서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고단수의 태권도 선수들이 등장해서 우리 선수보다 오히려 더 잘한다. 그러면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장하겠죠. 종주국은 옛말이다. 네 체급으로 제안한 거 풀어달라.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선수생활하는 선수생활은 체급에 따라서 못 나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16년 만에 금메달이다. 이것은 이번에 첫 출전하거나 우리가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나오는 겁니다. 그 16년 만이라는 숫자 속에는 배경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고 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이런 가운데 아직 올림픽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13개 과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올림픽 당시와 지금 타이기록 금메달 숫자 타이기록을 기록을 했는데 남았어요.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여기 보시면 전웅태 선수와 우상영 선수 지금 근대 5종과 육상남자 높이뛰기 지금 각각 뭔가 기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조만간 11일 그리고 11일 각각 경기가 있는데. 주성근 변호가 두 종목을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수 한 명이 또 빠졌네요. 빠졌습니까? 금메달 기대할 만한데. 누굽니까? 지금 나옵니다. 근대 5종인데요. 근대 5종은 우리에게 친숙한 종목은 아니죠. 그나마 근대 5종이 도쿄올림픽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거든요. 왜 알려졌느냐. 방금 보셨던 전웅태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근대 5종 사상 최초의 메달, 동메달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깜짝 놀랐죠. 그 이후로 전웅태 선수가 계속해서 국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성을 했고요. 현재 세계 랭킹 2위입니다. 근대 5종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고요. 여자 개인전에서는 성승민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예요. 그리고 올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때문에 근대 5종 남자 여자 개인전에서 성승민 전웅태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있죠. 우상혁 선수는 결선에 올라갔고요. 결선에서 우상혁 선수의 라이벌인 카타르의 바르심, 이탈리아의 템베리, 미국의 헤리슨.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뉴질랜드의 커 선수, 이 정도 한 4명이 4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높이뛰기 같은 기록 경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컴퓨터로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 우상혁 선수도 그렇고요. 해외의 경쟁자들도 올해 파리올림픽에서의 우승은 2m 36cm나 2m 37cm에서 결정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혁 선수의 최고 기록이 2m 36cm입니다. 최고 기록, 개인 최고 기록이. 그런데 올해에는 그 최고 기록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는 2m 33, 34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선 치렀던 기록 보니까 예선에서는 베스트를 다하지 않지만 2m 27cm로 공동 3위를 기록하면서 그 숫자보다는 플레이에 뛰어넘는 몸동작이 굉장히 가벼워 보였거든요. 우상혁 선수도 자신 있다고 얘기했고요.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결선에서 11일에 벌어지는데 모레. 본인의 개인 최고 기록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게 금메달이냐 아니냐. 이거 좀 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최동원 변호가 자세한 내용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높이를 뛰느냐. 그거 보면 메달 색깔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기대할 만한 종목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올림픽과 관련해서 안세용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 이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일단 자자 든 듯하지만 안세용 선수는 어제도 입장문을 냈죠? 향후에 조금 더 시간을 보내겠다. 그리고 향후에 입장을 내겠다. 그러나 협회는 오늘도 보도자를 통해서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장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 앞서서 안세용 선수가 실망을 비친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보시죠.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에 나갈 때는 반드시 Y사 제품만 신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랑 많은 구체적인 선수들을 기량을 배추 있는 선수들을 배출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선수들 얘기했고요. 유명한 이용대 선수도 컴플레이니까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설명이잖아요. 지금 쇼동국 경론가 지금 대안주의회 교장의 설명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번 안세형 선수의 발언에서 협회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무능력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비판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비판할 때 우리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용대 선수도 국가대표를 뛸 때 개인 후원사가 있었어요. 이용대 선수도 개인 후원사가 있었지만 국가대표 경기를 뛸 때는 자신의 개인 후원사가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후원사의 브랜드 의류나 신발을 착용했겠죠. 그런데 선수들의 훈련 비용이나 대회 참가 비용, 협회도 돈을 벌어야지 더 많이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느냐.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후원사를 얻는 거고요. 후원의 대표적인 게 브랜드 노출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뛸 때 방송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럼 그 브랜드를 입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협회가 몇 가지 반박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안세형 선수가 나는 비즈니스 타겠다. 대표팀에게 제공되는 종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들 다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나는 컨디션 조절해야 된다. 비즈니스 티켓을 해달라. 그리고 나는 내 개인 후원사에 신발을 싣겠다 등등의 요구가 만약에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문제에 합당하지 않은 요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던 게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보니까 최정상의 선수들은 트레이너도 2명 데리고 오고 스윙팬이나 천이팬은 2명 데리고 오는데 왜 협회가 못 따라오르냐. 그런데 천이팬이나 스윙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정상의 선수거든요. 개인 돈으로 개인적으로 고용한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선수가 협회에다가 이렇게 지원해달라. 더 열심히 하겠다.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합당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구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협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약간 감당하기 어렵다. 할 만큼 한 거다라는 협회적 입장. 그리고 안세형 선수는 나가서 보니까 다른 선수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만 제기 이런 건데. 최경철 매일 주문 편집위원께서는 취업회장의 설명. 약간 해명이죠 뭔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안세형 선수의 요구가 과한지 아닌지는 진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궁협회와 지금 배드민턴 협회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궁협회가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양궁이 그만한 전종목 석권이라는 위협을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궁협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수들 모자만 봐도 토론과 현대차가 같이 소재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수한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은 발산하고 시원함은 당기고 그 소재가 아주 특이해서 현대차가 썬루프에도 적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금호자 구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면 되시더라고요. 그만큼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최대한의 경기력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양궁협회에서 보이는 것이고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너 이거 그냥 대충 신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가 비춰지는 것이죠. 말하는 것 봐서는 다른 선수들 여태 불평 없었는데 왜 이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궁협회는 정말 틀정돌의 소재를 개발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세형 선수가 과한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협회만 비교해도 지금 당장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안세형 선수가 조금 옳은 말을 했고 앞으로 배드민턴 협회도 양궁협회를 좀 본받아서 좀 다르게 체육행정을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 아니고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종목 참 많죠. 그리고 각각의 협회들도 있습니다. 그 협회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고요. 특히 재정적 여건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요. 오늘 좀 알려진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죠.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양궁협회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우선 임원 숫자와 기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 우선 임원을 보면 40명입니다. 40명이면 많은 듯도 싶은데 양궁협회는 28명이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구성을 보면 배드민턴 협회의 임원 40명들의 구성을 보니까 생활체육인 협회장, 치과의사, 대학 초빙교수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수 출신이나 전문가는 아닌 걸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건데 반면에 양궁협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양궁 전문가, 현역주다 등등등 전체적으로 스포츠 전문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는 기부금 내역이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0원이에요. 양궁협회는 83억 원인데 물론 양궁협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께서 맡고 계시니까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기여한 게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기부금이 0원. 하나 더 비교해보죠. 일단 임원 숫자가 배드민턴 협회의 40명인데 대안축구협회의 엄청나게 큰 조직 아닙니까? 28명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초등학교 평론가, 임원 숫자이기. 40명은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다른 협회보다는. 40명 많죠. 많은데 대부분의 축구협회, 축구협회의 28명 임원, 그리고 양궁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종목의 임원 자리에는 꼭 없어도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단체가 자립기반이 없죠. 자립기반이 없기 때문에 최대의 현안은 능력 있는 분을 회장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회장은 재벌급의 회장이고요. 아무래도 넉넉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나가는 정치인이죠. 예산을 따지고 올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후원 얻는 게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명예직처럼 부회장이 5명 넘는 이런 단체도 있고 이사도 10명이 넘어가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도 전부 다 일하냐? 일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단체에서 일하는 건 회장은 상근이 아니죠. 전무 이사라는 자리나 또는 수석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직원이 한 5명 이하인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합니다. 그들이 이제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이사나 부회장 자리를 주고 후원금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셔왔는데 많아요. 돈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기부금 영은 뭡니까? 그 다음에 저는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태규 회장이 전문 엘리트 출신이 아니고 생활체육 출신, 동호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선거를 치러서 회장이 되고 난 뒤에 그냥 인매 관리나 아니면 그냥 친한 분한테 나눠준 건지 그런데 대부분 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돈 내실 분에게 부회장이나 이사 주든지 아니면 돈 안 내도 좋아. 그런데 대표적으로 기자들 대신 우리 홍보를 해줄 기자들에게 우리가 좀 원하는 거 가끔 가다가 좀 해주세요. 이런 일 또는 돈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분들 보니까 전혀 이스포츠에 관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40명은 좀 과하지 않았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니거나 전문가로 보이지 않는 분이 임원으로 가서 많은 숫자가 된 건 알겠어요. 설명을 드리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기부금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기부금이 영원인지 이게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 많이 모이는 것도 회장이 예를 들면 재벌그룹 회장이다. 그러면 본인이 내면 되겠지만 돈 없는 회장이라고 한다면 후원금 많이 모으는 제주도 회장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40명이 하니까 꽤 노력을 했고 맨 처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기부금은 영원이라는 생각에서 이게 뭐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죠. 박용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속기 부의장님 정치권에 계시니까 정치권의 시골을 보였 때 기부금 영원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협회라는 곳이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곳이잖아요. 정치 조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조직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 개별 플레이어들의 역량, 기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 임원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없다. 이거는 명예는 챙기는데 책임을 안 진 거잖아요. 혹시 기부금은 그다지 신경 안 쓰고 후원금 확보에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찾아보니까 21개의 협회의 소속 팀들이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요. 금메달을 취득한 이런 종목에서 자립도가 50%가 넘지 않는 유일한 협회가 배드민턴 협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수들의 기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기부나 후원은 저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양궁 앞서 보여드린 자료 보면 87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잖아요. 그에 반해서 배드민턴은 영원이고 또 임원분들이 전문성이 정말 담보됐냐 보면 수산업체의 대표, 치과의사, 그리고 지역신문사의 대표인데 전문성조차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거에서 약간 의아하고 계세요. 아니 저렇게 임원이 많은데 기부금은 안 모이고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보니까 원래 직업을 갖고 계신 분 뭐 이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영윤 변호사께는요. 지금 안세용 선수와서 가장 관심 있는 쟁점처럼 비춰지는 게 하나가 개인 자격 출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한 변호사께서 안세용 선수와 관련해서 본인의 SNS에 뭘 알리우드해서 이게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향후에 논란이나 어떤 다툼의 소지가 좀 크게 있어 보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게 개인 자격을 출전하는 걸 막겠다. 이렇게 처분이 나온 건 아닌데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소송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규정을 앞으로 개정을 할지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좀 낮춰가지고 완화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뭐 배드민턴 협회와 지금 뭐 약간 진실 공방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잡음이 이제 뭐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 개인 자격으로서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출전을 할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상으로는 또 몇 년을 또 채워야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보니까 뭐 27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안세용 선수 입장에서 20대 초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이인데 그 자격 조건까지 충족을 시키려면 또 많은 기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국가를 대표해서 또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뭔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서 만약에 뭐 안세용 선수가 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 뭐 조치를 취해서 빠르게 일단은 출전부터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또 모색을 하는 그런 뭐 대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자막으로 질문이 하나 나갔습니다. 안세용. 앞에 거. 앞에 거 좀 보겠습니다. 안세용 선수가 이제 어제 입장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입장문에서 밝혔는데 올림픽 끝난 뒤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저도 궁금해져요. 저도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올림픽 끝나고 메시지 전달하겠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마음을 표시한 거는 첫 번째 금메달 따고 난 직후에 발언했던 거 타이밍 잘못 잡았다 인정한 거라고 봅니다. 그 위에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이런 자칫날에 재뿌려야 되느냐. 내용은 별개이고요. 타이밍 잘못 잡았다는 거 인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더 컴다운된 게 공항에 도착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거 밝혀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세용 선수가 더 큰 성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데 저는 안세용 선수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월드 배드민턴에서 월드 스타, 글로벌 스타 선수로 발돋으면서 그만큼 누리고 사겠다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박태현 선수가 개인 스폰서를 얻어서 자기 전담팀을 얻어서 마음대로 호주 가서 자기 병원으로 훈련하고 김연아 선수, 벤쿠버하고 한 것처럼 그 정도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후원사가 절대적인데 그 후원사가 지금 등장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준비가 갖춰진 사이에 내가 대표팀 마구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일정자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도 나름대로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지금 안세용 선수가 해일처럼 덮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보고 공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속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와 얘기해보고 자신의 메시지를 던져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고 메시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스탠스 자체가 무언가 본인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발언을 던지고 난 이 국면에서 내가 이 발언을 왜 했는지 무언가 목표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안세용 선수가 지금 테니스나 골프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 후원을 받아서 본인이 출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궁극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이미 후원사가 등장했다면 그렇게 자기 전단팀을 뚫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후원사가 등장해서 내 전단팀을 꾸렸는데 올림픽에도 나가지 되잖아요. 중요대회 나가지 되고 그때는 협회와 협회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규정상.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거는 싸워서 해결했다는 거고요. 싸워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있고 공개되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협회와 잘 얘기해서 내가 이 정도 기여를 하겠다. 이 정도 기여가 되면 나를 풀어달라.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후원사가 등장해서 내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1년도 내가 대표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리고 2년 뒤에는 풀어달라. 나는 어떤 이런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어떤 나름의 보관을 가지고 안세형 선수가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방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형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입장을 내겠다.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주목받은 선수가 있는데 사격에서 은메달을 땄죠. 그리고 사격 자세로 굉장한 주목을 해외에서까지 주목을 받았던 김혜지 선수. 소속인 임실군청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말 못해 깜짝 놀랐었어요. 기자회견을 하다가 실신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쓰러졌는데요. 프랑스 출국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있거든요. 아직 지금 시차적응은 안 된 상태라 그리고 좀 큰 무대에 서면서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모습을 외지 이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많이 괜찮아졌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다행히 한 응급조치 후에 한 10분 만에 다시 의식을 회복해서 괜찮아졌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설명이 있었지만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출국한 이후에 오늘까지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표덕 표현과 선수들의 약간 피로도 있지만 스트레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그리고 이목이 집중된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까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김혜진 선수처럼 실신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올림픽에서 메달 따가지고 온 선수들 귀국하고 난 뒤에 여러 행사에 끌려다니면서 몸살을 안 낸 경우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혜진 선수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를 하다가 쓰러져서 실신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을 기억을 하고요. 다행입니다. 특별한 다른 지병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스트레스로. 7월 중순부터 계속 일정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올림픽 끝나면서 다 긴장이 풀리면서 또 일정이 계속 쌓이니까 피로가 쌓여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죠. 금방 회복이 됐답니다. 올림픽 마친 선수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죠. 쉬어야지 뭘 또 준비를 하죠. 무리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너무 많은 곳에 또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론도 깜짝 놀랐지만 천만다행입니다. 금방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준비를 하죠. 전기차 할인 불난 집의 부채질인가. 지금 인천에서 있었던 전기차가 거의 뭐 엄청난 사태가 됐잖아요. 이거는 재난급 사태로 갔는데 그 아파트에 얼마 전에 무슨 홍보를 하는 전단지가 붙었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아파트 벽에 붙었어요. 일단 볼쯤은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자동차 그림 듣고 뭐라고 썼어요. 그걸 좀 확대해서 옆에 설명돼 있는데 이 인천에 그 화재가 난 그 아파트에 이 불난 자동차 있죠. 전기차. 이 자동차 메이커예요. 이게. 그 브랜드. 그 딜러가 직원이 뭘 붙였는데 입주민대상 판쪽 전단지를 붙여놨대요. 이렇게 배포하고. 뭐냐면 이 차량 구입 시 추가 할인 해 주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환급 절차 등등등. 그리고 특히 차량용 소화기 증정한다고 써붙여놨대요. 아파트 벽에. 이게 뭡니까. 전송 차량 처분 및 취득세 환급 절차인데. 깎아주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도 줍니다. 이경민 변호사? 이게 뭡니까 지금. 특히 이 문제가 됐던 그 차량 메이커예요. 그 딜러가 그 아파트에다가 홍보를 한 거죠. 할인 행사한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특히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 증정. 특히 이 부분이 사람들을 많이 자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원인이 됐든지 이걸 드러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차량의 브랜드의 그 영업사원이 와서 이런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단지의 내용에서 추가로 구입을 하면 할인을 해주겠다. 이거는 차치를 하고서라도. 세 번째 보면 출고 시에 차량 소화기를 증정하겠다. 불 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화재가 발생을 해서 아파트가 정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뭔가 피난민처럼 지금 주민들이 이동을 해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나아가서 지금 이 차량 브랜드를 구입을 했을 때 다시 또 불 날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그랬을 때 소화기를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시면 많긴 한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맞냐 이거죠. 지금 저기서. 그렇죠. 저도 차량을 구매를 해봤지만 출고 시에 차량이 화재에 소화기를 주겠다. 이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또 저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저 아파트에 가서 그 내용의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니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놀리는 거냐.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화재에 발생을 하고 나서 책임을 인정을 하기는커녕 이런 내용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두 번의 지금 사람들을 죽이는 거냐. 이렇게까지 지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딜러가 붙인 거지만 이 회사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벤츠코리아. 영업사원 개인이 진행한 것이다. 그 딜러 개인이 한 거다. 그리고 전단지 수거 조치 및 전 딜러사에 재발 방지 요청했다. 주민들께 불편을 들어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요. 그리고 뭐 또 퇴사 처리됐다는 얘기까지 보도 쪽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회사 측은 몰랐고 딜러가 알아서 한 거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을 봤을 때는 일단 저 지역에 있는 또 영업사원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영업사원이 가서 그런 내용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전단지를 붙였다는 게 벤츠코리아 입장인데. 일단은 지금 이 사건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영업사원이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벤츠코리아 입장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입장을 내기에는 저 인천 청라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영업사원이 임의적으로 가서 저렇게 진행을 한다고 한 거다. 그래서 벤츠코리아 입장과는 좀 무관하다는 식으로 좀 그렇게 대응을 하는 메시지를 좀 밝히긴 했습니다. 뭔가 노력을 한 거지만 이게 분위기하고 안 맞는 노력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게 반응을 좀 볼까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찌른데 또 찌른 수준. 아 영업인데 이게 무슨 엄청난 영업이라 저렇게 또 비판을 하는 글도 있군요. 매일 밤 차량용 소화기 들고 불친번이라도 서라는 말이냐. 아 반응도 굉장히 강한 반응들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걸 보셨던 분들은요. 그리고요. 저 화재하던 인천의 저 아파트요.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다. 그래서 파악이 됐는데 그 이유가 좀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방제실에서는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수신이 됐었습니다. 수신이 됐고. 그런데 그 수신이 되고 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할 때 밸브를 눌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밸브를 연동하는 걸 막는 장치를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고 합니다. 화재가 나서 센서가 감지를 하고 그럼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밸브를 막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아파트에 이렇게 경보 형식으로 울리게 되면 이게 뭐 민원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거를 이제 조치 자체를 해놓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놓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5분 동안 있다가 뒤늦게 이제 밸브를 눌렀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그 중개장치가 이제 훼손이 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망가진 거네요.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더욱더 조금 피해가 더 커진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방 관련된 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시설법에는 이렇게 지금 임의로 지금 소방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그 장치를 이렇게 폐쇄를 시키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입건을 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본인의 그런 자의적인 판단대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지 않고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던 그게 이제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한 고의는 없고 자기 입장에서 또 잘못 작동을 시켰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버튼을 이제 본인은 이제 작동을 시키려고 눌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그것이 뭐 두 번 장치가 눌러져서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또 이제 해명을 할 수는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거를 작동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동을 시키지 않았던 부분인지 그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서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원하자가 굉장한 피해잖아요. 굉장히 엄청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 이 피해의 책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1차적인 당연히 책임은 차량에서 발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 소방시설을 지금 작동을 시키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은 또 연쇄적으로 피해가 또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가 뭐 기여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런데 영향을 줬다.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당연히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는 1차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그 차량 내에서 이제 뭐 피해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소방시설을 작동시키지 못했던 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 직원은 채용을 해서 어쨌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도 사용자 책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복잡한 법적 다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가운데 워낙에 화재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정부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또 교통부인데요. 전기차 제조사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잖아요. 차량 재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 등을 포함하는 걸 의무화하는 걸 검토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름은 뭐고요. 뭐 이런 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걸 안 알리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무슨 배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런데 이거 뭐 이유 같은 거는 이유. 이유 국가에서는 2026년부터 정보 공개. 미국에는 일부 주에서는 정보 제공 추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해외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걸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용균 변호사. 그런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 사게 되면 이 배터리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고 뭐 어떻고 이렇게 이걸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 회사하고 배터리 회사 반응이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차량에 어느 정보까지 공개를 할지 여부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제조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책임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서 피해가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정보를 공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알고 나서 구매를 할 수 있게. 구매할 때 판단을 해보시라고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 차량을 완성을 시키는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쳤을 때 이 제조사의 어쨌든 이 차량 내에서 배터리의 그런 결함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적으로도 타격이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했는데 이 차량 내에 있는 배터리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 차량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또 영향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정보를 또 제공을 하는 것도 오픈을 시키는 것도 영업 기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 기밀이 또 오픈이 되는 부분은 이후에 또 이렇게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 간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좀 꺼려왔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이런 피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사후 약방무식으로 지금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공개를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그 입장에 맞춰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정보를 좀 공개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소비자들도 그에 따라서 알거리에 충분히 충족이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제 소비할 때 고려의 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제수사의 경우는 본인들 제품이 뭐다라는 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알려지게 되면 뭐 협상력이 높아진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자동차라도 배터리가 제각각일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에 발맞춰서 사실 배터리 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뭐 노동력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집약된 그런 기술력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대량 생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그 기업 측에서는 다양하게 조금 배터리를 제조하는 측에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급이랑 수급에 있어서 조금 다양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제조사마다 나라별로 조금 이제 그렇게 규제를 하는 부분이 또 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또 배터리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배터리를 다양하게 좀 수급을 했어야 좀 그 나라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 완화된 규제를 넘어서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조사마다 좀 상의하게 해서 좀 이렇게 수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배터리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를 샀는데 여기는 이 배터리 저기는 저런 배터리 여기는 이 나라 배터리 이 나라 배터리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최경철 편집이요? 최경철 편집은 전기차 찾으시죠? 아니 집사람이 타고 다녔요. 저는 가끔씩 충전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을 전기를 완충한 차는 안 되고 한 90% 밑으로만 충전한 차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걸 추진한다거든요.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문가들의 전문을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완속 충전을 할 때 100% 이상을 충전을 한 상태에서 계속 전기를 꼽아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충전이 좀 위험하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집사람 참 몰아 봅니다만은 아직 2차전지 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까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타보면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주행거리보다 100km 이상이 떨어져 버립니다. 히터를 털어버리면. 그만큼 이게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전을 해도 어떤 때는 500km가 뜨고 어떤 때는 450km가 뜨고 아직 그게 언밸런스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포항 같은 걸 2차전지 특화직으로 정해서 그런 배터리 기술을 좀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올라가지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수요가 자꾸 떨어져요. 2차전지 전기차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보면 아시죠. 포스코프처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반토막 이상 내려갔다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가 아직 과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를 좀 더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산업이 제대로 된 수준에까지 좀 올라갈 때까지는 좀 규제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를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안전장치는 그만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면서 지금 안전장치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기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로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역시 요즘에 정치권 안팎,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 건물을 세 단장 해가지고 낡은 부분 세 단장 해서 그대로 두 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은 보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민간의 기념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저한테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가 아니고 저한테는 독직하고 후원자인 셈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셨지만 저한테 연락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은 한 분도 없고요. 100억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놓는 과정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에요. 만약에 김홍골 씨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럼 100억 원을 빼 잡수신 거 아니에요. 제목이 나왔습니다. 연락이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각서까지 썼다. 뭐가 지금 대치가 되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 논란 이거 그치지 않고 계속 덤덤 뭔가뭔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치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내신 안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은 어떤 안이었는지 안타깝고 이게 잘 안 되는 게 답답하시니까 하셨던 그 마음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 그분들이 요즘 기부받고 모금하고 한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니 우리 김대중 재단에서 모든 것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딱 끊겼어. 그 사모님이 사전을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때 보니까 등기가 바뀌었어요. 세 분들한테. 자 그럼 대치되는 주장을 좀 보죠. 그러니까 김홍걸 전 의원과 김대중 재단 측입니다. 일단 이렇게 나와요. 김대중 재단 측에서는요. 이게 언론 통해서 이렇게 보도 출처가 한국일보 나와 있는데 아니 재단이니까 김대중 재단이 짐 매입하고 상속세 양도세 해결해 주기로 해 함께 각소가 있었다. 각소요. 계양크까지 준비했는데 더 큰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통보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김봉걸 전 의원 측은 아니 거액 주고 사겠다는 계획 믿기 어렵다니까 여기서 김대중 재단이 거액을 주고 사겠다는 계획을 믿기 어려웠다. 엄밀히 말하면 사저는 사유재산인데 대안 없이 갑나라 배나라 이거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또 다른 입장은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대중 재단 측에서 다 내놓은 설명인데요. 2022년 11월에 각소. 앞서 나온 각소입니다. 각소 작성했다. 김대중 사저 기념관 건립에 관한 모든 권한 소유권을 넘기고 세금 포함한 김홍걸 전 의원의 부채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럼 일단 이것만 보면 뭐가 해결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본인이 써서 사인까지 해줬고 2023년 1월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우리한테 보냈다. 그 계약서 내용은 물론 이 계약서에는 최종 타결된 계약은 아닙니다. 앞에는 각서는 그렇다시지만. 매매 계약서 내용은 매매 대금은 총 22억 원 정도입니다. 계약금은 3억 4천 장금이 18억 6천 그리고 기념관으로 건립할 거니까 추가 비용이 되겠죠. 이거는 15억 원이 별도로 이렇게 되었다. 매매 대금은 22억 그런데 이후에 100억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김대중 재단 측에서 뉴스라이드에 밝힌 내용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최영철 김지위원 앞서 한국일보 보도 내용 그리고 뉴스라이드가 김대중 재단 측으로 들은 내용 지금 정리됐습니다. 이거 보면 결국에는 더 큰 돈을 받기 위해 사절을 매각한 거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홍걸 전 국회의원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얼굴에도 동시에 먹칠을 하고 있고 이분이 김대중 정부 말기에 뇌물을 36억 가까이 받아서 구속기소돼서 실현까지 산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기호 여사한테 엄청난 사실 정치적 부담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동교동 자택이라는 것은 물론 저분의 사유재산의 성격도 띕니다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산 증인인데 이분이 사셨던 동교동 자택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수많은 가택연금 그리고 사형손고 이러한 애증의 역사가 설여져 있는 역사적 장소인데 이런 동교동 자택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해서 돈 100억을 받고 팔았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속세 때문에 팔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다른 방법은 오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 넘겨서 상속세를 내고 자기도 일정 부분 돈을 받아가고 재단에 넘기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것을 기념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시설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아들로서 당연히 100% 이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호 여사가 돌아가실 때도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념사업회에 이 자택을 넘겨서 기념물로 삼아야 된다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일부를 네가 가져가서 네 돈을 약간은 사명자끼리 나눠라 이것이 유언이었는데 그 유언을 지키지 않느냐고 형과 또 소송을 벌이고 결국 마지막에 100억을 주고 팔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 이분이 굉장히 앞으로 세월이 두려울 겁니다 김홍걸 전 의원과 아까 김재형 대장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오죠 거기에 보면 김홍걸 전 의원 쪽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재단이 거액을 주고 사겠다는 계획을 믿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건 사유재산이다 이러쿵 저러쿵 갑나라 배나라 얘기하는 건 재산권 침해다 이런 입장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박용훈 부의장 네 그런데 이제 100억에 팔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 100억이라는 금액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받았을 때 가치가 약 30억 원 정도였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100억 대에 팔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였다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값이 올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결국에는 김홍걸 전 의원이 이 사저를 어떻게 상속받았나 내용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호 여사께서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상금까지 상속을 받게 됐는데 김홍업 이사장과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다툼이 결국 종결을 맺게 된 이유가 이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겠다, 그 유언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인데 이렇게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개인이 이렇게 100억 원에 판 것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결국에는 그러면 남은 차액인 70억 원은 이 사회나 김대중 대통령의 다시 환원을 할 건지 제가 궁금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보도를 따르면 오는 12일에 매입하신 분 일단 다시 되팔 의사는 없다고 밝히셨는데 그 매입하신 분과 김대중 대장 측에서 12일에 만나서 사저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이거 해결 못하면 두구두구 부담 아닙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께서도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통해서 민주당과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전언을 밝히신 바가 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갖고 있는 재산 현금이 한 6억 정도 되신다고 해요 이것을 기부해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밝히셨고 지금 민주당에게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가 현대 정치사의 정말 산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화 유적이고 이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당내에 많이 공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민 변호사께 지금 각서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각서에 뭐 사인을 했다 각서의 법적 조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각서는 사실 많이들 써보셨을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보셨을 것 같고 한데 각서를 쓴다는 말은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면 그런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법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런 거는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한다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지급하기로 한다 이 정도의 효력까지만 있고 이걸 파기를 하는 것을 막는다 이걸 위반해서 계약을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의 강제성은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의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까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이행이 됐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각서만의 자체만의 효력을 주장했을 때는 특히 매매 계약까지도 가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무리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공화에서 일을 했었고 노멘재단 소속이었으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들 먹고 서로 좋은 특담들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가면 연말쯤에 아마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이슈에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미묘한 균열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균열이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알려졌죠 광복절 특사 특사니까 특별사면 및 복권인데 특히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지사가 대상자가 됐어요 물론 최종 확정은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과돼야 됩니다만 이 정도면 사실상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복권의 의미는 뭐냐면요 복권이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복권이 안 되면 선거 추면 안 돼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었죠 그리고 만기출소 5개월 앞두고 사면이 됐어요 일단 석방됐습니다 그렇지만 복권은 안 된 거거든요 복권은 안 된 상태는 2027년 말까지 선거에 못 나가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복권이 되면 정치적 의미가 있죠 이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제 알려진 뒤에 민주당 내부에 아주 묘하게 반응들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사면이라는 것은 대타협인 것이니까 상징적인 대통령의 제수처이기 때문에 복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별로 이렇게 청신호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좀 답답한 심각이 김경수 지사님의 여러 복권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낭대의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긴 하죠 대통령이 그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생범, 민생사범 이런 경우에 사명권을 행사하는 건 몰라도 특별사명권 이런 거는 굉장히 구닥다리 행태들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이런 특별사명권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정치 관련 주제가 복적적으로 등장했는데 오늘 이 얘기 좀 해주시기 위해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신영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선 신영현 전 의원님 임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가지고 민주당 분위기가 묘하게 다르네요 지금 세 분이 나왔는데 묘하게 다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대놓고서는 솔직한 심정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게 민주당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 솔직한 심정은 뭡니까? 8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을 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견제 제1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 또는 일부 최고위원분들은 윤석열 탄핵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김경수 전 지사의 뭔가 카드가 변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요 내심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의 하나로서는 뭔가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선호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담을 갖는 분들이 묘하게 내부에서는 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반응이 친명으로 꼽히신 분은 약간 떨떠름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친문으로 꼽히신 분은 대타협을 위한 제스처다 긍정평가를 대단히 했습니다 완전 다르거든요 다음 주민의 목소리는요 조금 더 선명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들어보시죠 3회인이라는 게 국민공합 이런 차원에서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보면 김경수 지사를 좀 복근시켜주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냥 복근을 8.15에 해서 오히려 당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하려면 작년 진작 하셨어야죠 지금 막 한참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하고 있는 판에 그때 이제 하는 것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됐건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앞두고서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경수이나 복근 카드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면은 국민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환영한다 하필 지금이냐는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대선 앞두고 야권 분열료 그런데 먼저 나왔어요 지금요 이 복권 대상자로 올랐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 일단 친명계는 최소한 뭔가 떨떠름 또는 약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급 체제가 혹시라도 흔들릴 걸 걱정하는 거 아니냐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친명에서는 그런 시각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만큼 김경수 전 도지사가 친노 친문에 어떻게 보면 적통으로써 민주당 내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체제는 지난 공천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비명행사 친명행제를 하면서 사실상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당화가 되면서 지금 투표만 보더라도 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거의 90% 가까운 지금 득표를 하면서 또 그다음에 투표율은 20% 초반 때 많은 어떤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외면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김경수 지금 전 도지사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친문했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민주당 체제는 개딸 등의 강성 지지층이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돌아오더라도 얼마만큼 정치적인 역량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은 조금 의문스럽긴스럽습니다. 단, 장경태 의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는데 참 우수한 어떤 이야기인데 광복절 특사를 비롯해서 대통령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지 전당대회에 맞춰서 사면할 일은 없었겠고 단,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김경수 지사 사실은 드루킹을 통해서 대선 어떻게 보면 좀 여론 조작을 했는데 그 혐의예요. 네, 현재까지도 김경수 전 지사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 안 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상당히 좀 사면해서 되느냐 이런 또 불만도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쪽에서도 약간의 불만이 있고 민주당 친명 쪽에서도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아무튼 상황이 묘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전 대표, 사실상 지금 연임이 확정된 거 아니냐 시각이 짙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10월 위기설과 같이 맞물려서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정치권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위중교사 그리고 선거법 관련된 재판이 1심이 10월이면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만약에 무죄면 별 문제 없이 대권 행보 쭉 간다지만 만약에 여기서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 최종 형이 확정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대선 출마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당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일단 1심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돼서 나타난다. 신노친문인사 그리고 특히 비명의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새로운 미래.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조국 셔싱당과의 어떤 연대 또는 힘을 합치는 모습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 형편집이요? 이 카드 아까 정송호 의원이 살짝 얘기를 했어요. 무슨 분열용 카드 아니야? 정말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민 카드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음모론적 시각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저렇게 구속이 된 거거든요. 브루킹 댓글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한 거로 나오잖아요. 사실 김경수 지사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면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고 윤 대통령이 통 크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사면 복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앞으로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11월쯤에 귀국을 하면 귀국 퍼포먼스부터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만한 그런 정치적 제목임을 아마 과시하면서 귀국할 것으로 아마 예측이 됩니다. 귀국하는 날 또 공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일단 연말 귀국한다고 예고는 돼 있는데 조기 귀국 가능성까지도 벌써부터 얘기하신 분이 있더군요. 이런 가운데요. 향후에 김경수 전 지사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국무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통과가 될 걸로 봐야 된다. 이게 압도적 전망이죠? 그 이후에 김경수 전 지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전망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다 지도자다 그러면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는군요. 김경수 지사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전부터 한 7%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에서요? 네. 그전에.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거고. 일정 정도 지지율이 확보가 되면 그거는 야권이 대권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경쟁 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인물인지는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른바 일극 체제라고 표현되듯이 혼자 거의 1인 독재 정당처럼 비춰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구심점이 없어서 숨죽이고 있었을 분들은 또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서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 네 분 패널께 앞에 OX팬말 드렸거든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확정된다면 시간이 흘러 다음 대선에 도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건 아닐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전원 O입니다. 이건 대선 도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약간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신현영 전 의원께 어떤 위에서 대선까지 간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위험한 비판이 일극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 뭉치는 그런 단일 대우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야당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해서 여러 민주당에서의 그런 다양성을 구형할 수 있는 기존의 친노, 친문 세력들을 집결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경쟁, 선의의 경쟁의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지금의 침체된 지지율을 조금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긍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번 공천에서 많이 배제됐던 그런 전 의원님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이 계속 이제는 조금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활성화된 모임으로서 이번 그런 사명과 맞물려서 뭔가 대안의 그런 플랜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항상 다양성과 그런 변화,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당이 어떻게 다 잘 건설적으로 끌고 가면서 윤석열 정권 잘 견제하고 또 다음 정권을 다시 쟁취할지에 대한 부분,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원 의원님, 지금 김경수 선수는 연말에 귀국한다고 얘기를 꺼려놓고 다시 갔거든요, 영국으로. 그런데 지금 만약에 복권이 확정되고 다음 주쯤 되면 미주당 내부 인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계속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귀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에 독일로 출국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버트 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12월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지난 노무현 서거 추모식 때 잠깐 귀국을 했었던 바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8.18 전당대회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다시 재신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도부 체제를 꾸리고 가는 데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당장은 역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런 정치적, 역사적인 굴곡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뭔가 대한 투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뭔가 조기 귀국의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만 아마 꼭 필요한 시기에 귀국하는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긴 한데 홍석주 전 의원님께서 역시 대선은 나갈 거라고 판단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는 김경수 전 도지사의 생각과 그런 거 관계없이 주변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당 내외에 이번 공천을 거치면서 비명행사된 많은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미 새로운 미래라든지 또 의원 외의 당 밖에도 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분들이 자연스럽게 김경수 전 도지사가 대권 후보로 민당에 출마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두 번째는 10월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차 1심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1심이 지금 공지선거법과 위전교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진보 좌파진영에서는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김경수 전 도지사를 찾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려주시고요. 제가 다 내려주시고 박영웅 부의장께는 다른 질문을 드려보죠. 만약에 김 전 지사가 민주당 내에 이른바 비명들의 구신적이 된다면 향후에 새로운 미래하고 조국 정신당까지 같이 아울러거나 연대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일대기를 보면 민주당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이나 다른 길을 모색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정치적 행보를 앞으로 계획한다면 민주당 안에서 좀 계획하실 것이다. 당 안에서 뭘 하지 밖에서 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일단 화요일부터 기다려보고 그 위에 뭔가 술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벼르고 있는 정봉주. 누구를 벼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 키워드 뒤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와 정봉주.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벼르고 있는 건지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봉지영이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맨날에 형님하고 경선 거 내가 27일 성당형 후보 학 지원하고 동영상이면 공원학교하고 그러다가 부산에서 붙여가지고 그때 짜리치고 돌면서 댓글이 정봉주석 원래 반명이었다. 최근에 그 동영상이 또 돈 되는 거예요. 몇 초짜리가 이재명 후보하고 섭섭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김민석 후보가 최근에 관목할 만한 활동도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지자가 좀 알아줄 만도 한데 왜 그거를 잘 안 알아주지 않은 정봉주 후보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박원석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어요. 정봉주 이재명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최고위는 만장일치제 등 그럼 본인이 최고위원에 가서 비토를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까 지금? 지영철 위원 동봉주 전 의원 그러니까 사속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알려졌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초반에 굉장히 그 피치를 올리면서 마치 최고위원이 될 만큼의 성적이 거의 나올 것 같았는데 이재명 전 대표께서 사실상 개입하는 듯한 김민석 후보는 왜 이리 안 나오지 표가 딱 그거 한 마디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입하는 투의 뉘앙스를 비친 뒤에 갑자기 김민석 후보가 그 피치를 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고객님 밀려놨어요. 지금 1위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 개입이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의힘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눈에 예전에 없었던 런닝메이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와의 런닝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는 정봉주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들어오면 나의 뒷다리를 잡을 것이다. 자기 말만 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위협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분을 조금 배척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봉주 후보께서 좀 상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팬덤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께서 아무리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아무런 효과가 별로 발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열받았다 이렇게 말이야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원석 전 의회에 따르면 그런데 그 열받는 계기가 된 장면이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민석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제 선거도 하셨더라고 실제로 박민석 후보는 어떻게 해가지고 또 결과가 잘못되면 좀 그래서 부담이 크죠. 아니 전당대회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해가지고 그게 지금. 찢겨버렸어요? 그게 찢겼어요. 박영원 부의장. 지금 저거에 대한 굉장한 섭섭함을 열받았다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 때도 사실 공수원까지 취소했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인 겁니까 지금 그러면? 저는 쌓이고 쌓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오해를 하고 계신다. 정봉주 의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김민석 후보가 왜 표가 안 나와라고 한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하는 와중에 그냥 흘려서 말씀하신 것인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사 표명을 한 것이냐. 저는 이거 한번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뒤에 도드라지게 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도드라지게 표가 나왔는데 이건 결국에는 당원들의 어떤 판단의 결과인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는 나이가 60년대 생으로 많으시지만 초선 의원으로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지도부에 그래도 1등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우리가 가칭 말하는데 그 수석 최고위원만큼은 중진이 좀 맡아야 되지 않냐라는 당원들의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즘 민주당에서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만큼 이조차도 당원 주권이자 이전까지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정말 첫 득표율, 이게 끝까지 갔거든요. 지금은 그 순서가 바뀌는 과정들, 정말 역동적인 과정들이 당원 주권이 실현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관련해서 또 약간 분석을 하고 전망하신 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왜 봉도선에 대해서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냐면 정청래 위원장을 5명을 붙여놓은 게 종봉주 후보예요. 그 급이에요.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대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수박하고 있어요. 예전에 고민정 최고위원 자체를 고밀정이라고 하면서 막 공격했었거든요. 지금 종봉주원이 딱 그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당선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되고 정봉주 최고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 민주당 회의장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히 좀 기대되는 모습이죠. 아, 기대하신다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각종 사법 리스크로 지금 많은 4가지 종류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려한 막말과 그런 어떤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이번 총선에만 하더라도 DMZ에서 발목질을 밟은 장병들이 경품으로 목발을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공천 취소가 되긴 됐지만 그런 따지고 보면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좀 섭섭한 게 정봉주 의원뿐만 아니라 김준혁,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을 했는데 본인만 딱 떨어뜨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좀 섭섭한 어떤 그런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을 자세히 보면 그런 어떤 막말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팬덤이 물론 규모는 약간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를 빼고 유일하게 팬덤이 있는 분이 정청래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입니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2004년 탄돌이 17대 국회의원을 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사실은 문익환 목사도 관계가 있고 나름대로 좀 정치 스토리도 있고 또 낙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좀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성 지청으로 구성된 팬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에 들어가면 좀 더 강한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또 김경수 전 도사가 만약에 지금 사면되고 하면 그런 것하고도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본인만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 공간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영주 의원님 지금 방금 들은 영상에 수박화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러다가 지금 사실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려 2위로 밀렸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만약 혹시 최고위원에서 당선이 안 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의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요.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는 잣대는 투쟁력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과 싸워서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내공을 갖고 계시죠. BBK 때부터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공천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정봉주 의원에 대한 부채가 있다. 그리고 특히 원외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미디어 파워와 함께 본인의 팬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6위, 7위, 8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제가 정봉주 의원을 만났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는 오히려 너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부담을 가지셨어요. 견제 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2위로서는 좀 편안해지시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투표율을 올려야 된다. 투표에 참여하십시오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전당대회가 워낙에 흔행에 실패하니까 투표를 안 하면 본인이 뭔가 좀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친노 세력에 대해서 투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께서 한 3초 정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정봉주 후보가 박원석 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이면 안 되라고 말했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서 거의 다 지금 공천에서 배제를 하면서 거의 민주당 역사에서 사실 유례가 없이 이재명 사당화가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본인의 이재명 대표였던 본인의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마지막에 코로나 얘기 좀 해볼 텐데 요즘은 다시 재여행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영상과 목소리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6월 4주부터 증가하여 최근 4주 동안 이원 환자 수가 5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국을 통해 KP3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KP3입니다. 죽었던 줄 알았던 코로나가 또 나왔어요. 이름은 이번엔 변이 이름이 KP3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볼까요? 요즘에 환자들 급증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심상치 않아요. 한 달 사이에 9배 늘었습니다. 지금 7월 1일에 100명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최근이 거의 900명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요. 신현영 전 의원께서 가정의학과 전문이기도 하시니까 이거 지금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질문 좀 바로 드릴게요. 지금 무더위잖아요. 엄청난 무더위 한여름인데 왜 이게 다시 퍼지는 겁니까? 지금 저도 서울성모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로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2명 정도 검사하면 1명 정도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도 40명이 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 우리가 방역을 쪼이다가 풀은 것에 대한 면역 부채 현상이라는 거. 오히려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다가 오히려 해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유동성이 있고 해외여행도 가고 또 너무 폭염이다 보니까 방 안에서 에어컨 트고 환기 덜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감염병이 유행하는 추세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뿐만 아니라 100일에 어린이들은 수족구 이런 여러 감염병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 백신 다시 맞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2020년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21년, 22년에는 열심히 맞았어요. 대부분은 3번, 4번 접종하셨는데요. 23년 정도부터는 접종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권고하는 대상들이 고령자, 면역저하자 그리고 집단시설에 계시는 그런 취약자분들은 우선적으로 맞는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이번 가을에도 그리고 지금 이미 이렇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그리고 독감 백신은 꼭 챙겨서 맞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때가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무튼 걱정하고 계십니다.